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Revelation, Chapter 5를 공부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제가 한국말로 설명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말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티를 다녀오고 다들 조금 체력을 회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거의 죽다가 살아났는데요. 이제 조금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체력도 조금 괜찮아지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잠깐 묵상 기도하시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번 주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잠시만 한번 리캡을 해보고요. 바로 함께 이어서 넘어가보면 좋겠습니다. The Lamb Takes the Scroll 이라고 하는 Chapter 5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읽겠습니다. And I saw the right hand of him who sat on the throne or scroll written inside and on the back. I saw a strong angel proclaiming with a loud voice who is worthy to open the scroll to lose its seals. And no one in heaven or on the earth or under the earth was able to open the scroll or to even look at it. So I wept much because no one was found worthy to open and read the scroll or to even look at it. But one of the elders said to me, Do not weep, behold,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the good of David, has prevailed to open the scroll and to lose its seven seals. And I looked, and behold, in the midst of the throne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in the midst of the elders stood a lamb as though it had been slain, having seven horns and seven eyes, which are seven spirits of God, sent out into all the earth. Then he came and took the scroll out of the right hand of him who sat on the throne. 이렇게 해서 8절부터 14절까지 총 5장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8절부터 14절까지 이후에 보면 이제 그 24장로와 이 내 짐승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이 보좌입니다. 저번 주에 이 왕의 보좌란 특별히 두 명이 앉을 수 있을 만한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영광, 영예는 바로 왕의 오른쪽에 앉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에서 이기게 된 승전 장군들에게 보통 주어지는 특권, 보통 거기에 앉게 되면 코 룰러라고 해서 나라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 자격, 공군, 영광을 가지게 된 것으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자리에 바로 두루마리의 존재가 있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건 이스라엘의 왕의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안 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왜 두루마리가 왕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었나? 를 안 건드리고 지나갔는데요. 그거는 이번 주에 설명을 위해서 안 건드리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왕이 없는 국가였습니다. 왕정 국가가 아니고 신정 국가였어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자기들 잘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안 나타나시고 하는 불안정한 통치보다는 안정적인 인간의 통치자를 원했다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적인 왕을 원하는 것을 보시고 이거를 조건부 승인을 하십니다. partly approved라고 하죠. 조건부로 승인을 하시는데 이게 왜 조건부였나를 우리가 한번 오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조건부였는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을 하나 가져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어떤 왕이든지 율법에 기록된 두루마리 혹은 사본을 무조건 왕의 오른쪽 동그라미가 쳐있는 곳이죠. 함께 두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확인이 되냐면 Deuteronomy 17장 18절에서 20절에 확인이 됩니다. also it shall be when he sits on the throne of his kingdom that he shall read for himself a copy of this law in the book from one before the priest and the Levites and it shall be with him and he shall read it all days of his life that he may learn to fear the war of his God and be careful to observe all the words of this law and these statues that his heart may not be lifted above his brethren that he may not turn aside from the commandments to the right hands or to the left and that he may prolong his days in his kingdom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걷게 되는 이 율법을 의미하는데 두루마람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왕을 가지게 될 것인데 너네가 왕을 가지게 되면 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본 두루마리 즉 성경이죠 성경을 자기의 오른쪽에 놔야 될 것이다 그 목적은 바로 이것인데 read it all the days of his life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이 말씀을 읽고 may learn to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며 to observe all the words of this law and the statues and his heart may not be lifted above his brethren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며 그 법도를 당하라 행하는 방법을 배워서 자기가 왕좌에 앉은 것이 혹시 교만해지지 않고 혹시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그 두루마리를 자신의 오른쪽이나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강조를 하신 거였어요 그거를 조건으로 가져서 조건부 승인을 하신 거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그 왕의 의무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손에 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한 나라로서 축복을 하셨다라는 기록을 바로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 자신이 그 보좌의 가운데 앉는 것은 그 자신의 킹쉽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즉위하는 즉위식을 보게 된다면 요시아 왕의 즉위식에서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즉위할 때 보면 그 멸류관 즉 왕관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뭘 같이 받았냐면 두루마리 즉 성경을 함께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 성경을 열심히 보존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죠 굳이 따지자면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이 두루마리 즉 성경은 금홀, 스켑터이라고 하죠 이 왕의 금홀이랑 같은 의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마 조금 생각이 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같이 미국에 살고 있죠 미국에서 올해 말에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선을 하고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뽑히고 나면 내년 들어서 이제 체제적인 프레즈런스를 시작하면서 오우스, 선서를 하고 시작하죠 근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특별하게도 성경 위에 오우스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조저 워싱턴부터 시작된 트래디션인데 의무는 아니라고 해요 찾아보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그 공식적인 포만에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대통령된 의무를 하나하나 읊은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면 So help me God 이라는 플레이즈를 갖다 붙입니다 즉 자신이 이 프레즈런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이것을 보호하는 분이자 이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은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의 가장 유명한 예시가 아마 사울과 다윗일 텐데요 성경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으로 취임을 하면서 자신의 멸류관, 왕관과 함께 그 두루마리의 의무를 받습니다 처음에 오우스, 맹세를 해요 자신이 이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맹세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맹세가 조금씩 변질되어 갑니다 자기가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삶을 변질되어 가요 그러고 나면서 사울은 패위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그 2대 왕이었던 다윗,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자신의 임무였던 말씀을 따라서 그것에 가르치며 사는 삶에 충실했습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자기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여쭤보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왕이 다스려있는 치세의 perfect example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idea of mortal of the kingship 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시를 다윗과 솔로몬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그것들을 제대로 지킨 왕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11기 이상, 11기 하, 역대상 하를 보면 알겠지만 거의 매번 왕들에게 대한 기록들이 나올 때마다 세 번에 한 번 꼴로, 다섯 번에 한 번 꼴로 좋은 왕들이 나오지만 나머지 이외의 모든 왕들은 그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했더라 모든 왕들 중에 더욱 악했더라 계속해서 악해지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왕들이 좀 더 발전하고 왕들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실질적인 성경의 역사는 오늘날의 역사와 비슷해서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고놈에서 고놈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결과가 바로 이사야 18장 16절에서 나옵니다 Isaiah 18.16인데 So bind up the testimony, seal the law among my disciples and I will wait on the Lord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래서 그 law, 즉 말씀을 seal하라 봉함하라라고 묶어서 보관하라 seal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왕들에게 줄어진 임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의무였는데 왕들이 그것을 하지 않은 결과로 왕들이 폐유가 되고 그 마지막 결과로 바로 페르시아와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멸망당할 시기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더 이상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law,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하라 봉하라 그리고 나는 I will wait on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무를 행할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 이 말씀을 닫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닫겠다라고 하는 A seal the law는 사실 다니엘과 레벌레이션에 다 등장하는 말이죠 Seven seals으로 된 이 책 이 두루마리를 봉했다 그렇게 봉했습니다 이사야 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몇백년 동안 있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이전까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나라로서 혹은 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과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 지금 자신들에게 왕이 사라졌고 있던 왕들조차도 메시아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와야 하는 메시아는 꼭 누구랑 비슷해야 된다고 믿었냐면 다윗과 솔로몬과 비슷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가장 완벽했던 왕 즉 다윗과 솔로몬처럼 아이디어한 왕이 나와서 자신들을 구원해야 한다 메시아가 돼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Revelation 오늘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Root of David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파란색 부분에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유다지파가 바로 다윗이 등장한 지파죠 And the Root of David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유다지파에서 태어났다 그냥 다윗의 후손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로서의 적법성 그냥 아무나 와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다윗처럼 완벽한 왕이자 다윗의 Root에서 난 사람 다윗의 Hedbo에서 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요한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5장이 중요하다고 하냐면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챕터 5 요한계시록의 챕터 5입니다 근데 이 챕터 5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시죠 보좌의 하늘 보좌의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사냥으로서 다윗의 뿌리로서 내가 그 세븐 시어즈로 된 두루마리를 취하기에 적법한 사람이다 라고 공표를 하시고 그 보좌에 오르시는데 그냥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요구되는 완벽한 왕 왕권 킹십 말씀을 통해서 이루는 삶 예수님의 삶이죠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자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피로서 백성들을 구원하였자 즉 메시아의 적법성을 여기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실은 온 성경이 바로 이 마지막 장면 요한계시록 5장의 장면을 위해서 천천히 스텝을 밟아온 거예요 인간이 원했던 인간적인 왕 그러나 그 인간적인 왕이 할 수 없었던 완벽한 킹십 그래서 망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 as a savior 그리고 예수님이 클레임하시는 완벽한 왕권 그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가 피로 산 컨트랙트를 컴플리드 시킨 그래서 이 5장이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셨던 그리스도가 아니 신이셨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신으로 올라가셔서 자신의 이 모든 사역들을 삶을 예수님 앞에서 도장으로 인증받는 상황 즉 대관식인 겁니다 엄청난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질문이 꼭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인데 이게 왜 나의 삶과 지금 의미가 있는가 상관이 있는가 언제 한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가 거기가 바로 우리 SDA가 교회로서 출발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SDA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죠 그만인 즉슨 우리가 예수님이 아직 있다는 걸 믿는다면 있으시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하느라 여기 안 오셨는지를 아직 안 오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우리가 SDA가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Make Sense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클로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보좌에 오르는 그리스도의 대관식 킹이 되는 룰러가 되는 그 대관식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5장에서 무슨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느냐 이 파란색 글씨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there stood a lamb as though it had been slain having seven horns and seven eyes which are the seven spirits of God sent out into the all the earth 혹시 4장을 공부하면서 그 전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인물들이 어디 서 있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혹시 성령 하나님이 어디 서 있는지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 주위에 seven spirit로 서 있고 그 주위에 더가면 24 elders 4 animals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4장까지의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보좌 옆 근데 5장에서 뭐가 달라지셨는지가 보입니까 이 빨간 글씨를 통해서 이젠 뭐가 달라졌냐면 하나님께서 그 seven spirits 이 성령 하나님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제는 지구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구로 보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5장의 타임프레임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잘 캐치업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무슨 시대죠 어떤 어떤 사건이죠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며칠을 걸쳐서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같이 임하시는 그래서 제자들의 방언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런데 그 타임프레임을 요한계시록 5장과 똑같은 시간대로 본다라는 말입니다 이 연관성이 보이십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하늘에서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 보좌에서 대관식이 일어났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보좌에 오르시고 뭘 하셨냐면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할이 체인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땅에서 예수님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가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똑같은 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구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불로 임했던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졌던 지구로 보내졌던 이 레벌레이션 5장 6절의 그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엄청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결국에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구의 통치권을 재탈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렸던 지구 즉 통치권이 사단에게로 넘어갔던 지구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그 인류 즉 이 온 지구를 다시 사셨는데 그게 비중되었다고 하죠 이게 어프루버 이 난 거예요 이 어프루버 이 난 게 바로 요한계시록 5장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늘 보좌에 대관식을 하고 오르셨다는 건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지구의 통치자가 이제는 다시 사단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군대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온 지구로 보내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마다 통치권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넘어왔으니 누구마다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갈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리의 시리즌십이 변경된 것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사단에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익스큐즈가 되었어요 왜냐 우리가 짓는 죄마다 아 하나님 우리는 죗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죗된 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그거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죗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통치자가 이제는 사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나에게 주권이 있고 나에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이제는 그 죗된 경향에서 한일 시민으로서의 적합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리즌쉽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하는 것처럼 죄인에서 의인으로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나는 오늘 무엇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사단이 왕인 나라에서 합당한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이 왕이신 곳에서 그 나라에서 합당한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여러 번 나섰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하늘에 합당한 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하늘을 품고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세리두스 가족들의 삶에 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하늘 시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성경 공부가 그리고 오늘 보내는 우리의 이 안식일이 단순히 리트릿을 끝나고 해후하는 그 이후를 뒷부리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세리두스 하늘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갈지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보내는 안식일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리트릿 이후의 첫 번째 안식일 우리가 그래서 어떤 안식일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세리두스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늘 시민으로서 합당한 대화 하늘 시민으로서 합당한 찬양 하늘 시민으로서 합당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하셨던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제가 안식일 제 교회 단체 그룹챗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모두 시청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안식일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